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반기에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유 장관은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규제 개혁과 R&D 혁신, 미래 먹거리를 당면 과제로 꼽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이 규제라는 돌에 걸리지 않도록 민첩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R&D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연구 현장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국가 R&D 혁신 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유 장관은 또 과기정통부 출범 2년 차가 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